자 이제 4부는요 아니 5부는 5부는 이제 조선시대에요 음 조선시대 얘기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5부 끊고 6부에 대한민국시대로 갈거에요 대한민국시대는 아예 6부로 따로 갈 수도 있어 좀 이쪽도 할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자 5부는 이제 그래서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자 조선전기 자 일단은 조선태조는요 자 정통성을 확립한 방법이 이때부터는 그 약간 외척으로 뭔가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움직임은 없어요 고려때까지는요 진짜 그 왕후집안들을 아들을 왕씨 그리고 뭐 딸들을 그 그 모계성씨를 주면서 가문 명맥을 유지를 해가지고 이 그렇게 서로 근친결혼을 했다고 하면요 조선은 그러진 않아요 조선은 왕족만 그대로 전주이시로 내려가고 그 조선은 아무래도 외척들의 세력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외척가문들의 힘을 눌러버려요 막 그냥 그 이제 막 중전들을 가끔 몇 명씩 배출하는 가문들이 있기는 했지만 영흥민씨 막 이런 제반들이 왕후를 많이 배출하기는 해요 그런데 음 일단은 그 좀 그런 유력 가문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고려만큼 그렇게 왕후를 배출할 정도의 유력 가문이 많지는 않다 조선시대는요 그냥 일단은 과거시험에 급제자를 많이 배출하는 가문이 그냥 장땡이에요 급제자 많이 배출하면 그 가문에서 또 중전을 간택할 수도 있고 후궁을 간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위와도 회군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쟁이 힘들었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회군은 해요 회군은 해서 이 회군에 반대했던 최영을 쫓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에요 우왕하고 창왕이 최영하고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최영의 조카였던 김저가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김저를 쫓아내면서 우왕하고 창왕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왕은 일단 최영편이었다는 이유로 우왕을 유배를 보냈었고 또 김저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창왕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 우왕 창왕 죽이기 위한 명분 중에 하나로 우왕과 창왕을 우왕의 출생 비밀을 약간 좀 불분명하다는 출생의 비밀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왕과 창왕을 왕씨가 아니라 신씨로 취급해버리면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최영, 김저, 우왕, 창왕 다 죽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대부 중에 고려 쪽에 서려고 했던 목은 이색 등등이 유배가 되죠 그런데 이때 이성계는 문화시중이 되면서 정작 정몽주를 아직 수문화시중으로 살려둬요 그래서 공양왕 즉위 배경은 일단은 고려왕실의 후손인 것도 있지만 그 굳이 기존의 고려왕실에서 멀리 있었던 공양왕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공양왕의 형제가 이성계의 일곱 번째 아들인 무한대군 이방번의 장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공양왕은 이성계의 사돈이야 사돈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돈한테 이를저리 만대를 못하게끔 딱 그 짜놈 관계였던 거야 그래서 공양왕, 사돈이라서 사실상 허수압이었던 거야 사실상 이성계의 사람이 왕이 된 거지 사실상 사돈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요 고려 충정왕의 생모가 유명한 민제의 외사촌이에요 그 민제가 이제 태조하고 또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유명한 세종의 외할아버지가 돼요 조선 세종의 외할아버지 민제가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왕씨를 숙청한 이후에는 아예 도읍까지 옮겨버려가지고 고려 흔적을 시작 지워버리지 물론 이제 완전히 지우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두문동 들어갔다가 두문동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두문동에서 결국 조선왕 조선 정부로 귀순한 사람들도 있고 두문동에 한때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황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태조 사병협파 관련해서 이제 원래 조선이 이성계도 그렇고 결국 사병들의 힘으로 컸던 나라이기는 해요 사병들의 힘으로 조선까지 세워졌는데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정도전이 사병을 없애자고 해요 근데 이때는 그 이방원이 본인 사병들도 없어지니까 본인이 원래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잖아 그러니까 무인들의 생존 당신은 사병들을 갖고 있는 무인들을 계속 방원이한테 다 뭉쳐요 계속 권기를 해 근데 이제 제2차 왕자인한테는 그 회안대군하고 세력이 갈리긴 한데 대부분의 사병들은 다 방원의 편이야 그래서 결국 사병들끼리의 내전인 거예요 왕자인하는 사병들끼리의 내전이고 결국 제2차 왕자인한테 사병 때문에 이제 실권자였던 방원도 자기가 당해보고 나니까 물론 본인이 이기기는 했지만 결국 태종의 주도로 사병을 혁파를 해버려요 한때 자기의 부하들이었던 사람들을 잠깐 귀양을 보내고 잠깐 귀양 보낸 사이에 막 그 사병들을 다 끌어모아버리는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 결과 동북면 지역의 사병들이 일으킨 조사위의 난도 결국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병들은 진압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외척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충정왕 생모의 외사촌이었던 그 민씨 집안의 그 민재의 아들 그 민씨 사형제들 순서대로 숙청을 해요 민씨 사형제 숙청하고 그 나중에는요 세종의 장인이 시문까지 숙청해요 영의정이 올려줬다가 숙청해버려 사형조사 영의정까지 올려주고 숙청해 그래서 세종의 장인까지 숙청하면서 사실상 세종 때에서는 외척이 득세할 기회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은 외척이 득세를 하지를 못해요 한동안은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세종은 아예 이제 국가의 정통성을 위해서 자체로 후민정원까지 만들어버리죠 국가 정통성을 위해서 만든 거야 사실 후민정원은 그리고 전주의씨 조상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용비어천가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문종 조선 문종은 처음으로 이제 적장자 계승이 처음인 거야 문종은 원자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단종은 원손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종은 그 고려사랑 고려사 저료를 이제 문종시대 때 완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김종서의 주도로 편창이 되죠 근데 고려사는 이제 조선관점에서 서술은 된 거다 보니까 우왕하고 창왕을 신우하고 신창으로 기록을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성종 때는 경국대전 반포로 하면서 제도까지 확립된 거야 그러니까 세종은 그러니까 그 태종은 수도를 옮기면서 국호를 바꾸고 수도를 옮기면서 정통성 확립을 하고 태종은 그 왕권을 그냥 확 그냥 끌어올려 버리고 사병을 혁파해서 그리고 세종은 아예 문자를 새로 만들어서 국가 정통성을 만들어 그걸 쓰는 거고 그 국 이제 우리가 뭐 그 명나라의 제후국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성격으로 우리가 자체 문자를 만든 거야 국가 정통성까지 확립을 하고 그래서 용비어청가로 조상들까지도 정통성을 딱 세워놔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는 아예 역사서를 통해서 조선의 정통성을 딱 끊어버리지 딱 만들어버리지 역사서까지도 성종 때는 아예 법전 경국대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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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까지도 법전 재전까지 딱 끝나요 정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중기 조선중기 때는요 이제 중종반정이란 정통성이 있고 그래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산군을 피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연산군에게는 묘호를 주지 않아요 선조는 반개 출신 군조는 처음이긴 한데 대신에 선조같은 경우도 명종이 후계자로 지명을 해줘 그러긴 하고 그 다음에 인조 인조의 반정은요 사실 연산군처럼 광유군이 폭정을 했다기보다는 당시 대북하고 서인하고 정치적 이념이 달랐던 거예요 그 다음 효종이 원래 첫째 아니었죠 근데 소연세자가 죽고 근데 보통 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다가 본인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세자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 보통 그 세자는 추존왕이 되거든요 근데 소연세자는 추존왕이 못돼요 이제 대각 그쪽은 왕이 계승이 끊겨 대신에 효종은요 효종이 그래서 그 다음에 차기 세자로 책봉이 돼서 즉위를 했지만 그래서 효종은 어떻게 보면 맏아들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맏아들이 일찍 죽어서 계승한 거기 때문에 맏아들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둘째 아들로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어난 게 예송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왕이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숙종 숙종 때는요 중전들이 모두 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적장자가 없으니까 결국 그냥 희빈의 아들이긴 한데 장자라서 그냥 경종을 세자로 책봉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정조 사실 그 효장세자가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원래 중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영조의 개비가 정순왕후 김씨인데 그 정순왕후의 양아들로 입적된 게 아니고 사도세자는 그 정순왕후 양아들로 입적된 게 아니고 그 보통 그 전 중전의 양아들로 입적이 돼요 사도세자는 근데 이제 이모화변이 일어난 이후로 정조가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을 하죠 그러니까 정통성 확립을 위해서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종도 그렇고 영조도 그렇고요 결국 인원왕후 그러니까 그 뭐냐 경종하고 영조 모두 중전의 양아들로 들어가요 그렇게 입적시켜서 왕위 계승권을 확립을 해요 그래서 정조도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들어가고 그래서 효장세자하고 사도세자 둘 다 추준이 돼요 그러니까 정조의 법적 아빠하고 친아빠 둘 다 추준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고종의 법적 고조할아버지하고 법적 증조할아버지의 친아빠였기 때문에 둘 다 추준왕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왕권 확립을 이때 또 시도를 하려고 하지 수원을 통해서 자 조선 말기 자 조선 말기 때는요 그 철종의 아빠 전개군이 철종 즉위 이후로 대원군으로 추증이 되고 철종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아빠 외삼촌 등이 다 유배 강화도에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종은 혼자 강화도에서 남아있는데 그 순조의 양아들로 효명세자의 그 이복동생으로 입적해서 즉위를 시켜요 효명세자 형제로 그래서 철종이 이제 법적으로 순조의 양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쪽 계통으로 몰아넣는 거야 정통성을 위해서 그 정조의 법적 후손으로 다 몰아넣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고족 이제 남현군이 원래는 저기 먼쪽 왕족이었는데 은신군의 양아들이 입적하면서 그 당시 왕실의 팔촌 안에 그 직계서열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흥성군은요 그 흥성군은 그 고종 즉위 이후로 대원군 자기를 받게 돼요 대원군 자기를 받게 되고 고종은 순조 아들이었던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또 입적해서 즉위시켜요 철종의 양아들이 입적이 아니고 당시 철종 때까지 살아있었던 효명세자의 비였던 풍양조 씨 있죠 그 풍양조 씨가 당시 대왕 대비니까 내 양아들로 입적시키겠다 그래서 즉위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조선 후기 때 하도 이제 반개 출신 즉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왕실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렇게 양아들을 좀 많이 들이는 거지 그렇게 양아들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 정통성을 만드는 거예요 핏줄로는 조금 먼데 법적으로 정통성을 환경하는 케이스라고 이제 근친호는 안 했지만 양자제도 그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쵸 그 입양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지난번에 그 정인인 사건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그 그런 입양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구요 자 그러면 그냥 그 이제 조선 말기 조선 말기까지 신라하고 고려가 워낙에 근친결혼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도 분량을 좀 나눠서 했는데 조선은 좀 짧을 거예요 조선은 좀 짧을 거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막 근친으로 순수혈통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그냥 법적으로 양아들로만 법적 입양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통성을 그 이어가기 위해서 한 거지 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끊고 바로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 확립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이거를 어떻게 확립을 했느냐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기는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요 자 일단은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제국의 판도를 계승하고 구황실을 우대한다고 임시현장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우리나라 광복을 한 이후에요 그 뭐냐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소속 그 가족들은요 창덕궁에 와서 살아요 한국전쟁 이후로 창덕궁에서 살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창덕궁에서 그 아마 순종은 순종은 후사가 없고 이제 그 고종의 후사들 그 고종의 또 다른 아들들이 아마 이제 그 영친왕 아니 의친왕 의친왕 이강이 이제 그 뭐냐 운영궁에서 살다가 아마 가위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그 운영궁에서 살다 죽었고 그 다음에 영친왕 이은 아마 광복 후에 우리나라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쪽은 영친왕 쪽은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터케옹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고종의 그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 와서 끝까지 살고 그 이후에 핏줄들은 이제 나가 살죠 음 그래서 황실을 그렇게 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공화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도를 개선을 했음을 헌법에 명시를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연호는 1919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2021년은 대한민국 103년의 연호를 써요 대한민국 연호 103년 그 국회의 그 회의 일지 이런 거 쓸 때 대한민국 몇 년 대한민국 몇 년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2공화국의 정통성은 충분하죠 4.19 혁명으로 인해서 그 정권이 교체가 됐죠 그리고 제3공화국은 사실 그 5.16 쿠데타인데 이제 자기들 공화당 정권은 자기들이 이걸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수립했다 그 정통성이 지들은 그렇게 세우고 있고 제4공화국은 뭐 유신헌법 시대고 그리고 제5공화국 세우는 그 들어서는 과정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자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개헌에 성공한 정부가 제6공화국이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아마 그 이런 그 일단은 4.19 혁명 정신까지는 개승한다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마 개헌이 돼 있을 거예요 확실한 건 4.19 혁명까지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이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까지 계승한다 6월 항쟁의 정신까지 계승한다 또 아마 추후 개헌을 하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개헌을 하면 그리고 이제 현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로 인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재에서 파면하죠 그리고 이제 정권교체까지 이뤄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명으로 인한 교체인데 그래서 그 어쨌든 이 현재는 이렇게 그 이 이렇게 현재 정권교체를 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개헌을 하거나 혁명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약간 좀 그런 정통성 확립의 약간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지 제6공화국 이후에는 그냥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6공화국에서 선거로만 정권을 교체한 적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가 한번 그 다음에 그 그 선거로만 정권을 교체한 첫 번째 사례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넘어간 게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정당 정권까지 바뀐 거 두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씨로 넘어간 음 음 근데 이제 이명박 씨가 전 대통령 개호로 못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이 딱이에요 제6공화국에서 선거로만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뀐 거는 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간 과정이랑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것 밖에 없어요 음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는 거 참 이거 보면 참 뭔가 근데 그쵸 사실 정권이 너무 자주 교체돼도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교체 과정이 뭔가 좀 뭐 피를 보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2017년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4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들 이제 이제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예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내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현 정부가 대통령이 임기가 1년 한 정확하게 내년 5월에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는 대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 그러면 이제 학기 시작하자마자 선거 날 공예일 뭐 그렇게 되나 뭐 그럴 거 같네 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정통성은 성과를 통해서 정부의 정통성이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네 지금 대한민국 시대는 이게 그 이제 약간 조선하고 대한제국이 약간 통으로 묶이고 대한제국에서 그 대한민국 정통성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거의 스킵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조선도 좀 짧아가지고 조선하고 대한민국은 그냥 영상을 지금 끊어서 녹화했는데 그 방송 중에 영상을 끊어서 녹화를 했지만 아마 묶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짧아 네 그러면 오늘 기나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마무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현재 정통성이 확립된 이 정부다 라는게 오늘의 최종 결론이 되겠네요